자 오늘 그 어두운 데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림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땅바닥보다 더 무서워 파밍은 안했죠 어제 이후로 바로 껐으니까 파밍할 시간이 없어 파밍할 시간이 따로 없어서 아마 어제 거 이어서 그대로 갈 거예요 일단 어느 방향이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방금 쿵쿵 소리 뭐지 이 뒤쪽으로 이 뒤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네요 어둠 속으로 갑시다 조명탄 몇 개지 조명꽃 182면 뭐 많네 조명꽃이 저렇게 많으면 뭐 상관없지 뭐지 뭐지 이 낡은 나무집은 아 됐어 됐어 뭐지 연습장 예터 아 근데 저 이분 거 노래를 저걸 어떻게 끼야 되지 쟤는 연주를 해달라 어쩌다 하는데 이런 걸로는 안 되니 이거 퀘스트는 어떻게 깨는 걸까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데 바이올린 소리 아 바이올린 소리 깨는 법을 모르겠어 이거 보면은 어디지 대요정 이거 이거 단원들 이 단원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 잠깐만 어 단원들이 어디 어 야 잠깐만 이거 뭐냐 이거 이 표 이 근처냐 어잉 이거 여기 근처야 뭐지 아 저 그냥 저 마구간에 가면 되나 마구간에서도 뭐 요정님이 어찌구저찌구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아 잠깐만 바이올린 바이올린 맞아 가자 보스 어 맞다 이거 부셔졌다 했지 아 말구에 와야 되는구나 말이 어딨지 근처에서 말을 본 적이 없는데 저기는 말 훔치면 안되나 근처에서 말을 본 적이 없는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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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이걸 할 때가 아니지 그렇지 그걸 할 때가 아니야 저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지상화가 있는지 봐야 돼 딴 길로 새지마 마구간에 말이 없어요 저긴 그냥 주막이야 주막 뭔가 자연을 사랑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을 풀어놓고 키우는데 이제 정작 말 관리를 못해 마구간에 말이 없는게 이상하긴 해 마구간에 말이 없는게 이상하긴 해 CARDIY eks 아 이거 벌 아이고 잘못 놀랐다 으어어어어어어어 Der 으아아앙 으아악 으아아아 on 벌이 온다 벌 온다 가자 가자 달려 벌 온다 벌 벌 무시해 벌 무시해 달려 달려 어디까지 쫓아오나 안 온다 안 온다 됐어 됐어 쭉 계속 타고 가면 되죠 아 카테고리 안 바꿨네 땡큐 땡큐 저 멧돼지 나 공격하려고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멧돼지 여긴 뭐야 엄청 크다 오 뭐지 오 가까이 가니까 막 도끼가 칼날버섯 칼날버섯 공격력 상승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얘네들 칼로 싸워야됐던가 나 이 누굴로 싸워봐 아 나 너무 깜짝 놀랬네 도마뱀 아 나 너무 깜짝 놀랬네 아 진짜 뭐 많이 떨어뜨렸네 뭐 많이 떨어뜨렸네 으흥 으흥 돌토리 됐어 아 근데 너무 뭐 소리때문에 놀란 것도 있구요 움직임때문에 놀란 것도 있어요 저 그래도 소리를 좀 크게 해놓고 크게 해놓고 하는 터라 여러분들이 들리는 것보다 훨씬 크게 할걸요 아마 주변 소리 좀 잘 들으려고 주변 소리 좀 잘 들으려고 와 근데 저긴 도대체 여기 하늘섬도 여기에 갇혀있는건 아니겠지 오씨 무서워 미로수 들어오면 길을 잃기 아 이게 뭘 해야 되는구나 혹시 발광 그걸 먹어야되나 음 횃불이라도 있으면 횃불 들고 갈텐데 불빛이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는거 아닐까요 그런 느낌인데 아예 접근이 안되는데 몸을 빛나게 해주는 음식 몸을 빛나게 해주는 음식 뭐 이런것도 심심해서 만들었었는데 뭐 어딨더라 이거를 이걸 아 이거 스크래 빌드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무기들이라 스크래 빌드를 할 수가 없는데 아까운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잠깐만요 무기창을 하나 늘리면 좋을텐데 여기를 여기를 감시효새를 가가지고 아 무기 아 못 늘릴텐데 스크래 빌드를 할 수 있는게 무기밖에 없잖아 아 조금 아깝긴 하지만 난 좀 궁금해서 어차피 다시 모으면 되는거니까 이거 되려나? 꽃 피고 해야되나? 꽃 피고 해야되나? 꽃 피고 해야되나? 아니 이대로는 안되나? 꽃이 안피네 아 됐다 아 때리면 이렇게 되는거야? 아 안되는구나 핀채로는 스크래 빌드가 안될거 같은데 안되네 어 그러면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저 가까이 가면은 저기 한번 던져볼까? 얍 오 안되네 여기는 뭘 써야되네 밝아진다 밝아지는 것만으로는 안되나? 길이 여기 아닌가? 그래서 온건가? 그래서 온건가? 아닌데? 여기는 내 몸이 밝아져야되는게 맞네 발광인가봐 아니 미루라니까 맞는 길이 있는거 아닐까? 아니네 아니면 여긴 아직 오는게 아닌가? 아직 오는게 아닐수도 있어 메인이벤트하러 가자 아직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기를 탐험하고 싶은데 왜 안되는거지? 저기를 탐험하고 싶은데 왜 안되는거지? 저 구름을 거치게 하고 와야되나? 저 구름을 거치게 하고 와야되나? 왜냐면 미루수피자잖아 그러면은 애초에 저 이벤트가 계속 있다는건데 구름 구름 뭔가 생각나는게 발광밖에 없어 몸에서 빛나게 해서 가는거 완전히 어두운 거기에서도 사당에서도 불꽃 써서 갔잖아 아니면 라이트가 있어야되나? 왜냐면 그 원래 정석이 라이트였다 라이트였잖아 이렇게 머리에 들고 다닐 라이트 그니까 그걸 갖다대면 안개가 이렇게 막 도망가는거지 이렇게 막 쓱 빛 으아 빛이야 이러면서 으아 내 눈 그러는거 아닐까? 이쪽으로는 들어갈수있나? 오 핵 핵 핵 핵 핵 핵 핵 뭐하는곳이지 여기?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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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이 계속 나와 이쪽을 탐험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들어오긴 했는데 아 뭐야 깜짝이야 뭐가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세냐 얘? 체력이 왜 이렇게 나 지금 뭐 들고 있냐? 아 어쩐지 위약한거지 해줘 출리 해줘 아휴 이리와 나는 내가 이거 들고 있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센가 했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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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이 자식아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몇번을 말하냐 내려왔으면 됐는데 참 이걸 음 음 뭐야 의자 왜 이렇게 귀여워? 의자 왜 이렇게 귀여워? 의자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다른 속상들에 비해 왜 이렇게 작아? 길이 이쪽이 맞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모자에서 나는 소리때문에 자꾸 몬스터랑 헷갈리는데 이거 맞냐? 여기서 뭐하시죠? 여기인가 아 링크님 노빌이라고 합니다 어 보물이랑 무기가 잔뜩 있대 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찾아야겠어 보물이랑 무기가 많다고? 오오 오 뷰가 아주 별론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왜왜 뷰가 너무 별로야 날이 좀 밝으면 괜찮을까 어?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뭘 봤어? 뭘 봤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뭐요? 뭐..뭐요? 핫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검은색이 있다고? 아 이거 뭐 가운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어허 그러네.. 열릴 수 있는 거네.. 비밀 통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어 이건 좀.. 귀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내 모자에서 나는 소린데 야 모자 바꿔 모자 바꿔 이 돼지소리 자꾸 신경쓰리네 몬스터가.. 어? 아 몬스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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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몬스터였구나 아.. 아.. 흑 하.. 하.. 모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몬스터였구나 하.. 내려가는 거 맞나? 아.. 저런데 가야되나 몰라 아.. 전에 저 블랙보코블린이가 뭔가 많았다가 3번 뒤졌는데 지나가다가 한 3대 맞고 뒤졌는데 여기 뭐 되게 많네 쓸만한 무기가 없는 것 같은데 다 필요없어 다 지금 갖고 있는 거 훨씬 좋아가지고 다 쓸모가 없다 더 더 빨리 왔어야 했나보다 여기 오 뭐야 저건 이거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거 맞나? 아까 오른쪽에 길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기 천장에 뭐 저 새끼도 땅에 내려오면은 잘 싸우지도 못할 것 같아 오 깜짝이야 오 근데 뭐야 피가 뭐가 저렇게 쎄니 4개짜리 있지 않았나 6개 5개 4개짜리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고기 아니네 여기가 5개짜리 먹자 4개 반인데 지금 내가 방어가 약해서 그래 지금 내가 방어가 약해서 그래 방어가 약하니까 맞아도 맞을 때 저렇게 아픈거야 음식 낭비지 음식 낭비 길이 어디야?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건가? 밑에 내려가는 길이 또 있었는데 없네 일단 저쪽길 지하로 다시 내려가보도록 하죠 내려가던 길이었으니까 나중에 올라오면 되지 대체 이 밑엔 뭐가 있는거야? 위대한 초대 왕이 이 땅속 깊이 마왕을 봉인했다 아 우리의 왕은 봉인을 단단히 하고자 성역을 전개해 그 주축으로 이곳에 성을 세웠다 이것이 사라질 때 성역 또한 사라져 마왕이 시간과 함께 부활해 그 중호와 원념이 이 땅에 해방될 것이다 그것은 곧 성의 종속이 존속이 왕국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니 이 땅의 영원한 안녕을 기원하노라 지하로 내려갈수록 마왕이랑 싸우는 길이 가까워진다는 소린데 위로 올라갔다가 와야되잖아 탐방은 위에서부터 해야겠다 내가 갔다오자 여기 부시는 거 왠지 느낌 알죠? 지저에서 싸우면 진짜 나 울거야 그 컴컴한 곳에서 마방지하에 있다고 거기서 싸우면 진짜 그냥 이거 쓰고 갔다올까? 이게 훨씬 빠르겠군 여기가 제일 위인가? 아 이쪽으로 가야되네 아이씨 이 박쥐새끼는 저리 안가? 저리 가 이것들아 날 방해하지마 아까 그 길이 어디지? 아 여깄네 다시 돌아가 길을 다시 찾아 길 찾는 것도 어렵네 하면 돌아가는 것 때문에 길 찾는 것도 어려워 근데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아유 아까 거기지? 여긴 어디죠? 여긴 어디죠? 여기 무슨 통로냐? 여기 어디야? 여기 뭐 하는 데지? 여기 어디야? 아까 거긴가? 아 여기 반대편 왔네 그래도 맞는 쪽으로 왔네 위에까지 파밍을 다 한 번 해보고 위에 봐야 돼 어디서 뒤통수를 내려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 잠깐만 누구세요? 뭐야? 너까지 이런 곳까지 왔어? 하이랄성 식당에 숲어들다니 요리를 꽤 좋아하는 모양이네 오 식당이야 처음 보는 레시피도 있어서 오래 머물러도 질리지를 않아 모처럼 온 김에 레시피를 외웠다가 감시옷에 사람들에게 대접해줄 생각이야 뭐야? 별거 없네 뭐 어디갔어 얘? 뭐야? 얘 어디갔어? 뭐야? 너 왜 나 버리고 아 여기 레시피가 있네 기름병 쌀 고기 아 아리 저기 뭐야 달걀? 레시피가 여기 벽에 붙어있네 마구깐 가면은 마구깐에도 붙어있던데 마구깐도 벽에 레시피 있더라고 여기 막혀있나? 와 와 와 와 와 안녕하세요 와 와 네 뭐 글키 시키는대로 왔을 뿐이라 지금 강하지 않은데도 여기 왔어요 몇 번 죽을지 모르겠지만 몇 번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 아 아 지금 탐사 중이라 처음에 여기 성 들렸을 때 있잖아 그때 좀 탐험하고 갈 거야 그랬으면은 그때 이 무기를 발견했으면은 오 좋은 무기다 했을텐데 오 아 여기가 완전히 위에구나 아 아 이 위에 있는 거구나 아 아 아 여기서 뭐 만들어서 가야되네 아 결론적으로 저길 가려면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 아 아 아 아 조망대에선 절대 못 갈걸요 지금 조망대가 저기 잖아요 조망대에선 저기 못 가지 하늘에서 내려오면 몰라도 아 아 음 released 아 ым 음 음 음 날아가는 걸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려나? 저기까지는 가면 저기까지만 가도 수영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밑에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 지적 이 아래는 어떤 게 있으려나? 저 물까지만 가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영을 아래 가자구요? 싫어요 아래 가고 싶지 않은데? 궁금하긴 해도 무서운데? 워프 있긴 하지 워프 있긴 한데 어두운 걸 제일 싫어하는데 아 나 그 위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위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미션은 일단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젤다 공주한테 가보자고 하늘에서 갈까? 하늘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망대에 올라가서 하늘을 뚫어야 돼 하늘선 어디 하늘로 가는 게 죽으려나 어디 하늘로 가는 게 죽으려나 그나마 가까운 데가 여기네 그나마 가까운 데가 여기네 음 아 근데 여기 오케이 여기서 가면 되겠다 저기 하늘에서 한번 가볼게요 조비도 사당 있나? 이틀여나? 사당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사당 하나 하고 싶은데 하늘에도 사당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웬만한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못 가게 만들어놓긴 했네 이제 업그레이드는 꼭 필수다 느낌으로 해놨네 어 아니지 저쪽이지? 어 저 별 모양은 뭐냐? 오른쪽에 하늘섬은 고요하다 고요해 어 옷도 좀 따가고 사과 사과다 사과 황금사과도 있다 왠지 저거 몬스터랑 싸우는 건가? 뭔가 뭔가 스테이지 같은 뭔가가 있는데 뭐지 이건? 소리가 심사... 아 날라가는 거구나 아 깜짝이야 여기 날라서 어디가? 날라서 어디 가는 건데? 이쪽 방향에 뭐가 있나? 아 여기서 날라서 여기 가는 거구나 여기 가는 거네 이건 뭐지? 아 아 아 방향 조절 아 오 여기서 뭐 주냐 여기서 뭐 주냐 여기서 뭐 주냐 주르륵 여기 있다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큰 걸로도 되던가 이걸로도 되던가 이걸로도 되던가 됐던가 되네 뭐가 나왔을라나 어 뭐야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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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라이트 바로 나왔다 라이트 한 몇 개만 더 해보자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좀만 더 나와라 다섯 개 다섯 개 어 이건 뭐지 뇌룡의 머리 전기 나오는 건가 이건 뭐지 추적수레 스스로 몬스터를 향해 움직이는 존하우기여 이게 뭐야 이건 처음 봐 추적수레는 처음 봐 아직 못한 사당에서 많이 나오는 건가 봐 아 좀만 더 해볼까 세 개만 아직 못 본 것들이 꽤 나오네요 오 라이트 또 나왔다 이 맛이지 이 맛 이 맛 아입니까 아 아 여기 사당 있네 설마 돌을 또 어디서 가져와 이거 돌 어디서 가져와야 돼 진짜 설마 저거 타고 날아가야 되니 음 맞는 것 같거든요 저거 저 별 별이 어디 있는 거냐 위치가 저쪽에 돌이 있는 것 같애 예 여기서 보이는 땅이니 보이지도 않아 심지어 땅이 하 어디로 날아가라고 지금 저런 건 저런 건 다 보이는데 저런 건 다 보이는데 저런 건 다 보이는데 어찌 별이 안 보여 저 큐브? 저 큐브로 들어가는 건가 저 큐브는 뭐지? 저것도 하늘섬인가 아니구나 저거는 하늘이 아니구나 아 저건 이거구나 일단 얘는 이쪽으로 날아가는 게 맞는데 큐브와 중간에 있는 별 모양의 섬인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질 않아 위치를 알아야 날아갈 거 아니야 위치를 알아야 날아갈 거 아니야 아 맞다 이거 초록색 불빛이 가르키지 맞다 어 아니네 야 잠깐 반대네 아 저 밑에 골렘 잡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저 골렘 잡아와야지 골렘이랑 싸워야 되네 얼마나 셀려나 글쎄 글쎄 저 골렘 얼마나 셀려나 날라가라고 친절하게 아 저 친구 등에 있네 블록 골렘 얘는 활로 싸우는 게 맞으려나 아이고 아 활은 못 들어가지도 않는데 오 오오옥 아 별로 세진 않네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얘는 어디가 약점이지? 어디가 약점이지 오른팔? 아아아아 저거 8이 약점인가? 맞네 아이고 알겠다 저걸 부셔야 되는구나 잠깐만 그럼 사거리가 좀 긴걸로 들자 한테만 때려 몇테만 때리자 부셔줘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들어야지 떨어뜨렸다 아 그치만 일단 들기 이전에 어 이번엔 저쪽인데? 저거 어디에 맞추지? 아이고 못 올라가냐? 그렇지 어딨어? 잡았다 와아씨 대박 대박 이거는 못쓰는건가? 첫 골렘일걸요 아마? 다 피? 피하고 다녔으니까 아니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갖고 가지? 야 잠깐만 중요한건 이걸 어떻게 들고 가느냐의 문젠데? 아까 저기 로켓 있었으니까 붙여가지고 가야되는데 로켓 시간이 이거 어차피 공중부양하는 애다보니 떨어지진 않을테고 아이 그 저번처럼 그렇게 막 붙여서 무기에 무기에 붙이라고요? 이걸 무기에 붙이라고요? 아 아까 아 저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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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거? 어 잠깐만 그럼 창 아 주어지는건 따로 아니구나 저걸 지금 창에다가 한번 붙여볼까? 저걸 지금 창에다가 한번 붙여볼까? 도깨비 방망이다 도깨비 방망이다 도깨비 방망이다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다 철태처럼 변했는데? 개쎄 보이는데? 왠지 때리면 갈래일거 같애 저기까지 날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음 이거를 일단은 아 너랑 붙지마 너랑 붙지마 나 이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 붙지마 그거랑 붙는 거 아니야 난 저 로켓에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 아 마... 마냥 위로 올라가는 건 안 좋은... 아니야 그렇게 애써 질라나? 잠깐만 밑에 구멍 날으니까 붙여도 되겠지? 이렇게도 날라가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려나? 역시 이렇게 붙여야겠지? 그치? 이게 맞겠지? 되긴 한다고요? 일단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보자 아 어 어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가지? 어 어 아 맞다 일회용이지 아 아 에? 아니 아 있는데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써도 되는데 많지가 않아 나 저렇게 많지가 않아 나 저렇게 많지가 않아 나 저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가차를 해야겠네 해야겠어 또 가차를 해야겠네 해야겠어 그치 뭐 다음에 또 쓰면 되지 오 오 나 공중에 있으니까 더 무섭네 막 지나가진 않겠지? 설마 이렇게 저기를 지나쳐서 이렇게 슉 가마 가는 거 아니겠지? 자 타이빙 잘 맞춰야 된다 hey Ale No I 1 3 2 5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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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를 보고싶어 기다려봐 이쪽에 떨어뜨리는게 낫겠지? 너 설마 너 방금 돌 날려버렸니? 야 아니 나 분명히 옆에다가 어디갔어 아니 돌 바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시 저.. 아니야 나 분명히 위치 봤어 이거 여기에 딱 거리를 두면 여기쯤에 딱 떨어질거란 생각으로 여기 여기 나 이제 로켓 아 로켓 있으니까 올 수 있겠지 뭐 정말 이걸 두번 하네 진짜 바보 같아도 어쩜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설마설마 했는데 나름 각 재고 던진건데 엄청 많다 장난아니게 맞네 아이씨 아 이정도면 등에 매고 가면 안돼? 아 참 지금 뭐가 긍정적으로 지금 뭔데 다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해 내가 지금 긍정적이지 않은데 다들 다들 뭐가 그렇게 신나는 신나는 거야 난 긍정적이지 않아 두번 해야되잖아 두번 재밌어 한다고? 그래 즐거워 즐거워 즐거워요 자 다시 이번엔 진짜 제대로 로켓 로켓 여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네 한번 갈 때 네번 쓰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게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이고 심지어 일회용이야 일회용 흑 에이 밑에서 진짜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자 너도 여기 꼭 붙어있고 흑 흑 흑 이거 갖고 가야 돼 갖고 가야 돼 이거 내가 때린다고 막 같이 움직이고 그러지 않겠지? 이거 막 대각선으로 달면 좋지 않냐고 하는데 대각선으로 어떻게 해요? 대각선으로 달면 대각선으로 가나? 뭐가? 대각선으로 가려나? 대각선으로 가려나? 대각선으로 가려나? 이렇게 가려나? 이게 훨씬 나으려나 백 아이고 방향 속 잘 맞춰서 해야 돼 이거 방향 속 잘 맞춰서 해야 돼 이거 지금 저거 옆에 거랑 같은 방향인지도 모르겠어 어떤 방향이냐? 아 다른 방향인지 흑 됐어 됐어 이렇게 하고 이거를 살짝 살짝 옆으로 틀어서 됐어 육 육 흑 흑 흑 흑 이거 가져갈 방법 없나? 나 왠지 이거 때리면 여기 있는 것도 다 흑 흑 다 같이 반응할 것 같아 붙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흑 흑 흑 같이 반응하면 어떡하지? 아니겠지?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안 붙이고 이렇게 얹어놓으면 되잖아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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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어떻게든 올라가면 되는데 수정을 올려야되니까 그게 문제라 어차피 위로만 가면 돼 자 간다 가자 그렇지 그만 좀 그만 좀 올라가 그만 좀 올라가 너무 높아졌어 아씨 아 이거 어떡해 던지기도 안되는데 큰일났네 위치가 위치가 너무 안좋은데 백프로 떨어져 아 이거 백프로 떨어진다고 기다려봐 내가 방법을 알겠어 대단해 조금만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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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되지 내려가면 되지 그렇지 좀만 더 내려가자 흑 오 오씨 큰일날뻔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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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조용 지금 생각났으니까 지금 지금 생각난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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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으니까 지금 쓴거 아닙니까 조용조용 악한 생각 안났을 수도 있지 아 근데 아까 어디로 떨어진 거지? 날아간 거야 떨어진 거야 그걸 모르겠네 됐다 사당 클리어하기 어렵다 됐다 과연 무슨 사당일까 막 들어왔는데 맨몸 싸움 이런 건 아니겠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맨몸 보너스 보너스 맞다 축복사당이지 이런 거 축복사당이었어 맞아 근데 나 자리 없는데 이거 에너지 그거 준다 배터리 여태까지 배터리 주다가 왜 갑자기 지팡이를 왜 배터리를 주지 안 주지 지팡이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주는 게 달라져서 왜일까 싶어가지고 배터리 업그레이드 배터리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하늘섬 다시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배터리 업그레이드 안 해도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서 중요한 건 성으로 성이 어디냐 성을 성 방향 쪽으로 날아가는 건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 여기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야 되나 아 저 별모양이 좀 궁금한데 아 저 나중에 오 비 오는 거야? 아 잠깐만 여기 뭐 구름 혹시 비 오는 구름 이런 것도 표현되어 있나? 아니네 그런 거 안 보이네 여기 언제 다시 올 줄 아냐고요? 사당 찍었잖아요 사당 찍었는데 뭐 상관 없지 않아? 우리의 목적은 저 성 아닌데 성을 얼른 가야지 저기서 저기저기 타고 워프라도 있으면 성 안에 워프도 찍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나는 하늘 타면 좀 무서운데 없던 고소공포증 생길 것 같은데 야 저게 어떻게 올라가냐 일단 저기로 어떻게 가느냐 문젠데 밑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거네 거기는 뭐가 있지? 위에가? 아 저거네 잘못 눌렀어 일단 가 잘못 눌렀어 어 뭐야 일단 가 잘못 눌렀어 잠깐 손에 땀 좀 닦으려고 했는데 떨어지진 않을 거야 떨어지진 않을 거야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제일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제일 위에 추울 것 같아 저쪽으로 뛰어내려면 되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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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절해서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은데 나 왠지 못 갈 것 같은데 막상 아니 음식은 있는 아니 그런가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컴컴해 어디로 내려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 사당이다 오케이 충분하네 어 어 이제 링크를 불러 이제 링크를 부르고 있어 말투가 묘하게 다른데 그런가 뭔가 말투가 말투가 젤다 말투가 아닌데 아니 뭔가 그냥 들었을 때 젤다 말투가 아니야 세르타부마치의 사당 그 링크 부르는 그 느낌이 약간 뭔가 유혹하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링크를 부르는데 지탱하는 형태 능력 써서 올라가는 건가 보다 능력 써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아 저쪽으로 가는 거네 이거는 두 개뿐인가 두 개뿐인가 하나짜리 아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서 그러면 올라갈 수가 있지요 옳지 다음 두 개 짜리 안에 아 이거는 이건 쉽네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맞어 상자는 어딨어요? 아 저기 있네? 상자를 먼저 먹고 가야지 나는 상자를 이렇게 먹을 것이야 오케이 뭐가 나올까요? 아 뭐야 여기도 지팡이잖아? 왜지 여긴 지팡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나 지팡이 잘 안 쓴단 말이야 지팡이 잘 못 쓴단 말이야 지팡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마법학교야? 지팡이 너무 많이 주잖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못 올라가나 이렇게 하면 왠지 높이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높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사용 안 하면 자리를 비워도 된다고요? 아 뭐 그건 맞지 항상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고 다니는 거 이러면 높이가 좀 높아지려나? 살짝 높아졌는데 이거 되려나? 아 뭐야 사이로 빠졌어 점프가 안 되네? 왜 점프가 안 되냐? 이게 아니란... 이게 아니란 소린데 저게 딱 붙일 수는 없고 아 또다니 아 떨어져라 아 떨어져라 저거를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저기 걸치지 말고 그냥 저기 걸치지 말고 길이 올라가지려나? 아까 올라갔던 것처럼 높이가 되나? 물론 이 게임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봤다가 이렇게 한번 봤다가 고정이 되나? 내가 올라갈 수 있을만 높이려나? 내가 올라갈 수 있을만 높이려나? 되는데? 뭐야? 저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뭐야? 저 범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이럴 거면 물론 답이 있는 게 아니지만 사당이 앞에는 페이크였네 앞에 페이크였어 앞에는 그냥 근데 앞에 저거 쓰는 방법이 분명히 성 안에 들어가면 어디선가 쓰이는 거 아닌가? 원래 근처에서 쓰이던 거가 사당이 나오던데? 들어가면 저런 걸 쓸 일이 있으려나? 퍼즐 퍼즐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기어가 아니더라도 자 가볼까? 도끼천국인데? 거기는 뿌리도 없어서 그것도 안 될 건데 저기가 길인가? 근데 에너지 뭐야 이거 몸빵이 되어줘! 나의 친구들 이거 왜 에너지 이거 왜 에너지 아 이거 근데 이거 버려야겠다 어? 나 이거 써볼까? 여기서 지팡이를 써보는 거야 아! 죽어봐라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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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건데 전기충격 서버파 내가 약한 것도 있을거고 쟤네가 센 것도 있을건데 데미지가 장난아있네 얘들아 얘들아 나 죽어 여기서 여기 요리하는데 없습니까 몰이 불리네 간 얘들아 싸워라 싸워라 싸워 뭐야 돌 던진거야 지금 아 내가 물속에 들어있어서 뭐구나 꼭 싸우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 내가 사당부터 와가지고 아 쟤네는 머리 머리 공격만 안 맞으면 된다 머리로 머리로 들이받는 것만 피하면 되는거네 오 이거 뭐야 이 자식도 물고기 잡아서 구워먹고 있었구만 저거 뭐야 그냥 그렇지 그렇지 혹시나 해서 찍어봤더니 찍어봤더니 역시나 갖고있던거네 이렇게 이거를 두개를 붙이자 스크랩 빌드하면 되지 되나 이거 이건 스크랩 빌드 되나 된다 안되네 그러면 혹시 이런거랑 붙나 어 붙네 뭐야 이런거랑 붙네 개상한 무기 하나 만들었다 블레이드 말고 아까 그 검 아 부서졌지 나 이거 진짜 저거는 그냥 상자지 저거 그냥 상자죠? 일단 그냥 가자 여기가 길이 아닐 수도 있어 위에 먼저 올라갔어야 했나? 안 warum 짭다 젤다 길을 알려줘 젤다 컷 길을 알려줘 젤다 젤다 2 nights 역시 이런게 좋아 너만와 너만와 그치 그치 아이고 자꾸 저렇게 날려버리면 어그로가 야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날려버리면 아이고 어그로가 끌리는데 어그로 끌 생각 없었는데 뭐야 부서지기도 하잖아 젤다 어딨어 젤다 아참이 빨간색 돋기때문에 이거 갈수가 있나 어딜 갈수가 없네 최대한 피해서 가야지 뭐 절벽으로 오르든 자 여기서 올라가자 아마 여기는 물이 떨어질까봐 물살때문에 중간중간 봐야되요 이 물살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 놔가지고 없었어 없었어 길이 그래서 무작정 그냥 뚫고 올라온거야 저기로 내려가야되나 내려가는 길이 있나 근데 여기가 길 맞는거 같은데 여기 맞는데 다이렉트로 와버렸네 젤다 젤다 내가 왔어 젤다 아 이제 여기 지하로 들어가야되나보다 다이렉트로 와버렸네 파밍이라도 아니 이런데면 파밍 못하게 해 놨겠지 어 뭐야 내려가는 길이 아니네 위에? 위에 뭐 뚫려있는데도 없는데 어디? 어디로 가야되지? 위에가 맞나? 일단은 가보는거지 뭐 아 맞다 여기 안에 맵있었지 지하 1층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 봤던 데는 여기 사당 와 잠깐만 기다려봐 아까 거기 자리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 사당이 여기 있구나 어이씨 아까 그 사당? 아 이거 아닌데? 아 여기구나 완전히 반대구나 내가 들어온 길이 여기던가요? 방금 잠시만 다시 나가봐 나 이쪽으로 들어왔지? 그러면 아 저거 맞네 저쪽 옆에 큰거 내가 아까 잠깐 확대하던 맞네 맞네 어 젤다 젤다 없어졌어 젤다 없어졌어 젤다 아니라니까 어 어 야 귀 귀 귀 귀 자enga x5 능력을 devot볼까? 그렇지 그렇지 능력을 좀 써볼까? lets을까? 누 stad mantener 잠깐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얘도 꺼내야지 오디갔어 우리 보호막식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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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시드 시드 별로 쓸모가 저런것도 던줄줄알아?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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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아 지들 마음대로 너네 그거 쓴다 이거지 아 난 화살을 붙였어야 된구나 뭐야 나 무게 어디갔냐 와 칫이 뭐야 어 뭐야 발에 채였어 발에 차였어 아니 이건 아니 어그로는 상대적으로 잘 끌어주는데 애들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중구난방으로 싸우네 아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어그로 올 때 화살만 싸도 될 것 같기도 해 아이 모자씨 아 나 전기부터 쓰고 싶은데 어 씨도 안 나온 걸로 돼 있네 나한테 방호막을 좀 주지 않아 아니야 시리야 너 말고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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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와봐 아니 애들아 너의 능력을 좀 쓰자 애들아 아니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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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 좀 들어줘 애들아 내 얘기 좀 들어줘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와봐 그래도 이 자식 군기가 어 날 지켜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어디있어 시드까지 이 자식들이 날 지켜야지 왜 니들끼리 막 싸워 어 어 날 좀 지키란 말이야 이 자식들아 가자 할 수 있을 것 같애 귀 때문에 젤다의 눈빛을 몰라 젤다가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는지 알 수가 없어 난 너부터 너부터 윤 아 돌 돌 돌 돌 돌씨 돌 아 돌씨 나랑 얘기 좀 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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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얘기 좀 그렇지 돌씨 나랑 얘기 좀 전기어있어 전기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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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덧고 아 아 아 아 아 나 이 정도 먹고 정리 아 나랑 나랑 얘기 좀 하지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아니 이걸 불로 들이받아? 잠깐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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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보시라구요 기다려보시라구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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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내가 맞죠 왜 이걸 왜 내가 맞죠 이걸 왜 내가 맞죠 어딨어 전기 공기적있다 누워라 급하게 싸울 필요없어 애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그러라고 그러라고 애들을 꺼냈으니까 들었어 나중에 줘 나중에 공기 뭐야 이거 뭐야 잘 싸운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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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와 잘했어 얘들아 얘들아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교육시키고 내려오니까 말 잘 됐네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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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가의 창 나 이거 지팡이 못쓰겠다 지팡이 버리자 지팡이 버리자 지팡이 지팡이 타입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게임에서는 지팡이 쓸만한데 이걸 버려볼까 이걸 버려볼까 이걸 버려볼까 어차피 방패도 안쓰긴 하지만 있어보이니까 가져가야지 그 다음 어디야 젤다 지하 2층? 지하 2층은 어디로 들어가야돼 1층에서 1층에서 들어가는건가 2층에 3층에 됐지? 여기서 어떻게 가야되지? 어.. 성에 90짜리가 있어요? 오 날아가면 되겠다 흑 중요한건 있어도 내가 못쓰는게 문제라 오 50짜리 활은 좀 탐나는데 저 위에 올라가는건가? 저 위에 올라가는건가? 일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지금 지하 3층을 가야되는데 봐봐요 1층 내려가야되잖아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네 이쪽이 아니네 입구가 아예 3층 지하 이 밑에인데 벽으로 들어가야되나? 옆쪽인가? 사당 아래쪽인데? 이건 뭐지? 사당으로 다시 돌아갈까? 여긴 내려가는 길 없었는데? 여긴 내려가는 길 없었는데? 아예 막혀있잖아 일로 날아갔어야했나? 그래서 이렇게 가야되나? 그래서 이렇게 가야되나? 아닌데 1층인데? 사당쪽으로 가볼까요? 사당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어 길 찾는게 제일 어려워 제일 다 하고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 방송 보는 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처럼은 하지 말아야겠다 아 여기 오려면? 업그레이드는 하고 와야겠네 여기 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다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니? 다 어디갔니? 얘들아 뭐지? 다 어디갔니? 여기 다 어디갔니? 여태까지 잘 따라오다가 다 어디갔니? 저기 있다 너 젤다 아니잖아 어서 젤다 내놔 뭐야 오우 와우 아우 나도 걸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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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렸다메 떨어뜨렸다메 내 무기 어딨어 어딨어 무기를 죽긴 죽은건가? 아 여깄다 이 큰 녀석 하나인가? 대박 역시 우리 툴리 어? 얘 목에 뭐 있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저거 전기 찌짐이 쓰고싶은데 저거 전기 찌짐이 쓰고싶은데 전기 찌짐이 쓰고싶은데 아 아 뭐야 그건 아니고 이쪽 다리는 또 갑옷 때문에 때릴 수도 없네 전기 찌짐이 쓰고싶은데 전기 찌짐이 쓰고싶은데 전기 찌짐이 쓰고싶은데 하필 그 뒤쪽에 계시면 제일 쪼꼼해가지고 진짜 심지어 제일 쪼꼼해가지고 친구 많아서 좋다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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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무 사실 소환술사야 소환술사 알고 계신가요? 링크 원래 소환술사였어 기사 아님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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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대박 대박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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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지? 링크 원래 소환술사야 아 뭐 많다 아 아 꼭 싸워서 이기라는 법 있습니까?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자동사냥 좋았다 어우 죽은거 많네 아 목에 있는게 무기였구나 양손검 처음 보는거네 기사검 기사활 좋았어 그 다음 어디야 젤다 그 다음 어디야 어? 반대편으로 나가? 어? 아유 여기야? 황패 뭐가 있나? 오 오 탁 탁 탁 탁 탁 이거 뭐지? 오 여기 뭐야? 뭔가 그거 같애 다이건 엘리로 다이건 엘리로 갈거 같애 양손검 양손검 여기 뭐가 나오려나? 오 용암석 스크랩 빌드 아이템 필요 없으니까 이런거 버릴까? 이런거는 지금 여기서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런걸 들고 11 스크랩 빌드를 2개짜리로 하는게 나오려나? 왜 왜 아 그럼 진작에 버리라 하지그랬어 어? 진작에 버리라 하지그랬어 왜 진작에 버리라는 소리를 안했던거야 와 엄청 길어졌다 이거랑 부적이야 부적 나만의 부적이었지 나만의 부적이었어 사과도 있네 사과도 있네 화살 젤다 너 젤다 아니잖아 빨리 젤다를 내놔 젤다를 내놔 히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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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자 얘는 오 어 얘를 이렇게 잡아야돼 아우 와우 잠깐만 그거 막고 있어봐 막고 있어봐 츄츄젤리로 써도 되니까 일일이 이렇게 안하고 어딨어 노란색 좀 주웠는데 빨간 여깄다 오 근데 애들 안보이는데? 얘들아 얘들아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그치 빨을 딴 거 써야지 뭐가 이렇게 막 뭘 뱉어 됐어? 됐어 오 오 아니야 애들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좁은 길에서 좀 불편하네요 자꾸 내 길을 막아가지고 시야를 내 시야를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지하 1층이야? 이번엔? 일단 나가봐 여기 어디야 지하 1층 여기야? 저거 뭐야? 여기 동굴이네? 이쪽으로 들어가야되나? 여기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 이건가? 안으로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아니 저게 뭐지? 저게 몇마리야? 아니 저게 몇마리야? 엄청 많은데? 그렇다면 중간쯤에 있는 애한테? 아니 하나도 안맞았네? 아니 앞에 있는 애한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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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졸라 아파 저번에 맞을때 아프다는거 알았는데 아까 맞을때 개아프네 그래 이녀석이 준거 먹자 배수도 하나 먹고 너무 많아요 도박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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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여기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거야 도박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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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전기충격 쓰고싶어도 나도 쓰고싶은데 어 안따라오네 쓰고싶은데 나도 저건 또 뭐야 아까 걔네들이구나 잠시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거야 여기 맞아? 도박쳐 아 맞네 도박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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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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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때리면 돼 한 대만 한 대만 때리면 되는거라 필요없어 필요없어 여기있다 찾았다 아니지 내려가는거 아니지 야 잠깐만 올라가야되지 어디가는거야 지하일측으로 올라가야되 이 위에인가? 이 위에인가? 이 위에지? 음... 음...오케이 여기서? 저 위로 올라가는거지? 저 위로 올라가는거지? 아 오케이 저기 하나 두마리? 아아 두마리가 아니었구만 지금 갈길이 바빠서 말이지 저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지금 길이 바빠가지고 어 여기가 맞을까요? 아 아 아 1층으로 올라왔어 아잇 잠깐만 저기 있다 젤다 아 이만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단체로 죽어라, 이것들. 그렇지. 됐어요. 붕메랑 같은 거 필요 없어. 진짜 전기가 최고라니까, 전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도 화살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야 또? 지하 3층이야? 그거 오르락내리라 가지고 그냥.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서? 내가 지금 있는 데가 지하 1층. 일단 여기로 나가면. 응, 나가는 길 없고. 일단 나가서 봐야겠는데. 여기도 나가는 길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네. 또 위로 뚫고 올라가야겠네. 여기도 나가는 길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네. 또 위로 뚫고 올라가야겠네. 여기서? 방어구가 어디 있는데? 여기서? 내려 내려 내려. 이 방 안에 있다고요? 이 방 안은 어딘가에 있다고? 이 방 안은 어딘가에 있다고? 뭐 부셔야지 나오나? 뭐 딱히 지피는 게 없는데. 상자도 없고. 그냥 있다고요? 반짝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방어구라는 게 옷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뭐 방패 말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곳 뒤에? 아까 봤는데? 아 여기요? 아 여기 있구나. 상자. 감사합니다. 은희병의 모자.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1플러스 되네. 드디어 젤다 얼굴 볼 수 있겠다. 드디어. 드디어 좀 사람다운 모자 썼네. 드디어 사람다운 모자를 썼네. 저 모자 벗고 싶었는데. 방어구랍시고 계속 끼고 있었던 건데.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 젤다 머리에 있는 검이랑. 어... 어... 얘는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거야? 어디서 가야 되지? 아니 이거 손잡이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젤다 그 용 된 거. 용 머리 위에. 파마의 검. 비슷하게 생겼어. 얜 어디로 가야 되지? 얜 어디로 가야 되지? 놀래라. 일단 내려가자. 아까 보기다. 아... 놀래라. 아... 깜짝이야. 아... 내려가는 길. 이게 계단인가? 다리 모양인가? 이게... 계단인 것 같죠? 이게 계단.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 내려가는 계단. 요건... 요건가 보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까 앞에 길 있지 않았냐고? 다리 건너기 전... 아까 그 다리 부서지기 전엔 길 없었어요. 아... 아까 내가 가려다가 만 계단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아... 여긴 이쪽으로 갈 수가 없네. 완전히 반대쪽이네. 이쪽이 아니구만. 어. 오... 어. 여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 어 어 어 어.. 이쪽에 길이 있나? 길 없어 보이는데? 계단이 있나? 이쪽은 길이 없는데? 아 반대쪽으로 가야되네 미안 너와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입구가 있었다고 떨어진 곳에? 아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 말하는 거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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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있 에라잇 에라잇 지금 다리 아래 부분이 아 됐다 다자자자자 다리 아래 부분이 아 됐다 지금 매달려야 하는데 떨어지지마라 헐뭔 안올라갔냐? 이게 끝이냐? 끄친가본데 지지이이... 내가 이미 한 번 떨어뜨려서 안되나봐 내가 이미 한 번 떨고서 안되나봐 시간 역행하고나서 이렇게 올라가도 됐었던거 같은데 못갔네 이쪽이 길이라고? 이쪽은 들어가면 이거고 아닌데 이건데 여기서 여긴데? 아까 거기 들어가면 여기 아닌가? 여기 3층 가는 길 없는... 없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지도상... 지도상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자고있는데? 자고있는데? 잘가라 어디서 감히 자고있어 그치... 지도상 여기지... 맞네... 이쪽이네... 지도상... 아우씨 깜짝이야 저거 먼저 잡아야지. 저거는 금방 잡는데 같이 죽이려고 하다가 손해봤다 오 안 떨어졌네? 유연성이 좋다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말자 아 야 그렇게 때려버리면 내 활이 쟤는 왜 자꾸 나랑 반대해 있냐 아 음식을 다 써버리게 생겼네 오 33 얘도 꽤 높네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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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좀 줄게 이건 뭐야 여긴 무기는 왜 다 있다구야 자 그 다음 지금 몇 번 했죠? 아 아까 갔던데다 진짜 이랬다가 저랬다 젤다 아주 그냥 왔다갔다 계속 똥개 훈련 시키면 아 아 아 아 걱정 마십시오 음식 부족하면 또 만들러 가면 되잖습니까 일단 사당 말고 사당 말고 다른데 혹시 찍을 수 있는 데까지 가봐야 뭘 여깄다 어우 깜짝이야 아 앞에 거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죽이자고 애네들은 잡기 쉬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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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때려봤자 뭐야라 보이라구 너의 목젖을 보여라 오 잠깐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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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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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무기가 약한 것도 있는데 타이밍 정말 거지 같네 아이고 아 왜 자꾸 벽을 타 이 거지같아 아 대신 맞아주고 그런거 없네 오 뭐야 대신 때렸어 어이씨 무슨 여기서 너네들이 필요가 별로 필요가 없구나 얘들아 방어마귀만 대줄래 어그로꾸만 좀 대주지 않애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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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라고 뭐하는거야 가라 가라 아 왜 이번에는 안 맞추는데 다들 그냥 지켜보기만 하네 26짜리 26짜리 무릉값 버리고 아 아 아 거리 안닿는 줄 알았더니 닿네 뭐야 활 떨어뜨렸네 아 아 아 나 진짜 활 어디갔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걸 왜 쳐맞는거야 뒤에 있으면 되잖아 잡았다 어 뭐야 뭐지 호연 나 제가 내가 나 기다리고 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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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다는 저렇게 말 안해 어디서 젤다 흉내를 내고 있어 오 오 호연 그치? 아 이거 40짜리네? 나의 컬렉션이야. 나의 방패는 컬렉션일 뿐이야. 그치? 목소리가 뭔가 애절한 느낌의 젤다가 아니야. 유혹하고 있어 나를. 매혹적인 목소리. 어 가운데다. 젤다가 나를 유혹하고 있어. 큰일내뿐했네. 음식이 부족해. 1층으로 가야하는군. 1층이야. 어디서 어떻게 갈까? 어디서 어떻게 갈까? 1층은 그냥 사당을 통해서 가는게. 낫지 않나? 사당을 통해서 갈거면은. 밑에. 밑에 갔다가 가자. 근데 여기 맵 못 나가는 것 같은데. 나갈 수 있나? 층수가 없어서 아예 필드맵. 아 여기 있네. 나갔다 올까? 어? 사당으로 밖에 이동이 아니구나. 성으로 못 가잖아. 아 성. 이게 방금 그. 잠깐만. 이름이 뭐야. 세르타보 맞지. 아까 그 유리하는데 가려면 어쨌든 나가야돼요. 여기 성이랑 다른 거잖아. 아니 유리라도 좀 하고 올까 해서. 왜냐면 저희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어디 있어. 유리좀 하고 올게. 1층이니까. 내가 아까 중간에 안갔던거는.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중간에 다시 와야되잖아. 거기를. 분명히 거기 멈춰있는 데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1층이니까 갔다오는 거예요. 아니 바로 올라가서 옆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전골 만들어왔다. 내가 전골을 만들어왔어. 우리 맛있는 전골을 먹어볼까. 아이고. 아이고. 시간을 떼어버렸네. 잠깐 잘수도 있지. 자 우리 맛있는. 사과나무 밭을 한번 갔다와야겠는데. 전골 만들기. 아니 젤다한테도 나눠주려고. 잔뜩 만들어가는 거야. 젤다는 전골의 맛을 모르니까. 젤다한테도 맛있는 전골의 맛을 알려주려고. 젤다한테도 맛있는 전골의 맛을 알려주려고. 아 왜 서민 음식 생각보다 맛있게 먹을 수도 있잖아. 젤다는 공주님이지만. 젤다는 공주님이지만. 은근히 이런. 서민 음식 좋아할 수도 있잖아. 맨날 비싼 요리만 먹을 텐데. 아 봐봐. 학교도 차리고 거기 허름한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까봐. 분명히 이런 것도 좋아할 거야. 과일전골. 아주 맛있다고 좋아할 거야. 아니 어차피 착한 젤다 나중에 만날 거 아니야. 지금 만나는 젤다는 날 때리겠지만. 착한 젤다를 위해. 전골을 끓여가는 거야. 젤다 집에 갔다 왔어요. 젤다 집에 갔다 왔어요. 네 다 갔다 왔어요. 맞아요. 뭐였지? 숨겨놨다 했는데. 거기에 있다 했는데. 어쨌든 성으로 가야 돼서. 왔는데 어디 있다 했더라. 잠깐만. 맞다 맞다. 그것도 그냥 안 하고 왔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거. 여기 성 들어오기 전에 했어야 됐죠. 맞나? 아 더 만들어. 부족해 부족해. 있는 거 다 써. 사과야 다 시키면 되지. 있는 거 다 써. 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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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맛 궁금하지 않아요? 과일 전골. 왠지 궁금한데. 따뜻한 과일. 대박. 여덟 개 짜리다. 나이스. 파이너스. 왜요? 안 궁금해요? 맛? 근데 누군가 만들어 봤을 것 같아. 왜. 파인애플 피자도 먹잖아. 따뜻한 과일 먹을 수도 있지 아 좋아 아 좋아 아주 만족스러워 좋아 좋아 보자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5개가 20개였지 아이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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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도 9개짜리? 어 근데 그 와중에 크리 터졌네 궁금해서 두개 들었더니만 아 그냥 9개 계속 나오는구나 얘는 그냥 완전히 퍼펙트네 저게 원래 맞나 보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음 이따 달려가야 되네 기도? 아 기도 두번 두개 올릴 수 있던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체력을 올리러 왔어요 두 번 할 수 있네 체력 두개 올리자 몇 개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체력? 굳이 내가 해보지 않아도 이미 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미 다 나오는 것은 저는 궁금증을 직접 해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찾아보지 직접 해보는 스타일은 아니야 실험적인 사람은 아니거든 절대 실험적이지 않아 문이 어디야 가자 가는데 꽤 오래 걸리겠구만 다들 뛰어오겠지? 다들 뛰어오겠지? 어서 날 따라와 어서 날 따라오렴 여기 사당 있었네 일로 나올걸 뛰어가버렸네 포로그 시앗이 1000개나 된다고요? 와우 천 개씩이나? 엄청 많은데? 야 저기까지 또 언제 가냐 저기까지 또 언제 가 어잉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됐다 이 안에 사당옵 이건 저거잖아 여기로 가도 여기로 가야 아니야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닌가? 일로 가서 가는게 나오려나? 아니요 어차피 날아서 가지 않아도 돼요 거기 사당 있었어요 아 지금 가야되는 데가 이 가운데 그 젤 다 있는데 말고 아까 그 비어있는 곳에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닌가? 난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그니까요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니까 하늘에 있는 성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아까 그 큰 홀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아 안에 있는 거야? 나는 그 홀처럼 생긴 그 큰 데 거기 있다는 줄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뛰어가는 거였는데 연회장 같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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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 하늘에 떠 있는 거 말고 그니까 성은 맞는데 하늘에 떠 있는 거 말고 아까 그 1층 있잖아요 그 평평한 거 밑에 홀처럼 막 1, 2층 나눠져 있던데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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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른 장소 아니 됐어요 그래요 지금 각자 다른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 알았어 제가 잘못 생각했군 제가 말한 곳은 거기가 아니라 잡은 애들도 새가 안 생기네 잡은 애들 또 새가 안 생기네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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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기 전까지는 괜찮겠다 아까 고기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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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나가 다리는 또 붙여져 있네 잠깐만 여기서 돌아갔잖아 1층으로 가야 되니까 올라가야 하는데 저 몬설 재치우고 가야 되겠네 아 미안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 아까 고기잖아 아까 고기잖아요 다시 올라갈게요 잠시만요 아 올라갈게요 나왔다 어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 잠깐만 올라가서 보자 기다려봐 올라가야 돼 어이 뭐 기어 올라가 저는 좋은 활 보다는 화살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뭘 맞출 수가 있어야 화살 개수가 많아야 돼요 저는 활이 좋은 것보다 맞춰야 뭐 활이 좋은 걸 쓰지 화살이 넉넉해야 뭘 하는 사람이라 저에게 음식만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음식만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왔다 젤다 핸다 너 아니잖아 넌 리인쿠 아납타니 미세다 눈부터 달라 예 눈 움직임부터 달라 이미 우리는 우리는 다 봤어 젤다의 미래를 봤어. 젤다의 과거를 봤어. 젤다의 과거를 봤어. 봐봐. 눈부터 봐봐. 링크. 링크 정신 차려. 저건 젤다가 아니야. 나왔다. 망왕이다. 나왔다. 봐봐. 내가 말했잖아. 저건 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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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약점은? 약점은 이마인가? 저건 젤다. 누가 봐도 약점은 이마인가? 생각만큼 세진 않은데? 아니야. 근데 방심하면 안되는게. 얘는. 아아. 얘는 그게 있을거야. 분명히. 아. 아. 오우. 잠깐만 잠깐만. 녀석들이랑 붙어있어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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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맞추자. 아무나 맞춰. 누가 진짜야? 아이씨. 진짜를 때려야되는거 아니야? 아이씨.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아. 어떤 녀석이야. 아이씨. 아이씨. 뭐야이씨. 미친. 야. 만들어와도 소용이 없네. 한 번은 막아도 두 번은 못막네. 야. 이거 쓸모가 없다. 더 만들어왔어. 아! 진짜. 한 마리씩 잡는 것도 일인데. 이거 어떡해. 능력으로 때려야돼. 능력으로 때릴 수 있는게 뭐가 있죠? 능력을 할 수 있는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친구들 능력으로 때려야된다고? 아. 뭐 그렇다. 뭐 그렇다 칩시다. 번기데미지도 얼마 안들어가는거 같은데. 어이씨. 일단 전기 다시 한 번 써보자. 어. 데미지도 얼마 안들어가는데. 이걸로 싸우는게 많아.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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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이대로 피하는게 맞는건가. 지금 화학을. 아우 야. 내려와. 왜 자꾸 벽을. 왜 자꾸 벽을 타고. 아유. 전기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아야! 뭐가 진짠지를 모르겠는데? 좋아 너네들 1층에서 싸울거라면 계단타고 어어! 잠깐만 이렇게 날아올줄 알았으면 올라가지 않았어 아 안돼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다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일어나 어머 지금 데미지가 깎이는거야? 얘는 별로 소용없게 돼 전기 전기가 깎이긴하나요? 내가 데미지가 안보여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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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하는거 뭔데 너무 급했다 망했어 망했어 해악 해악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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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깰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타이밍이 한 번씩 쉬고 때리더니 왜 방금 금방 때리는 거야 뒤질까? 아 다시 하자 다시 해보자 난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올 거란 생각을 못 했어 쟤네들이 때려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건 어그로 용이네 딱 어그로만 딱 어그로만 끌 수 있는 거네 감사합니다 폭탄 열매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봐야 돼 이걸? 아 스킵 있구나 와 데미지 진짜 조금 들어가는데 이게 맞나? 아 일단 하나 먹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잘 묻었어 아! 아니 이 자식 이 자식 기다려봐 아니 바톤터치 마우고 가는데 이걸 궁대기를 쐬려버리니까 잠깐만 오 데미지 좀 들어간다 쟤 피없는 애들 탈 열매가 확실이 뭐가 들어가긴 하네 아아아 바보같은 아이씨 이런 바보같은 짓을 됐어 됐어 괜찮아 하나 잡았어 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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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바닥에 뭐 떨어졌는데 이거 아아 아 나 진짜 절씨 죽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죽 아 아니 방향을 꺾어서 날라오는게 어딨어 이 나쁜놈 먹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 나 한마리 날라온거 같은데 두마리가 다 다 찼니? 세발이냐? 아우씨 피한다고 피하는데 드럽게 안패지네 부르기같은것도 없어서 일단 그냥 보는거에요 일단 그냥 보는거에요 어딨어? 오우씨 내 앞길을 한 번 더 가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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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걸 먹을생각이 없다고 먹을생각이 없다고 아우 아우 이게 왜 맞는데 진짜 방향전환을 할 수가 없네 다른 애랑 싸우고 이 자식아 아우 다른 애랑 싸우라고 아우 야 이거 이거 다 써버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 차라리 차라리 가까이 가가지고 못날라오게 안되 아우 좌 wrench 하려고 했지만 안되네 악 아니 villain отв 추고 왼 Arctic 한마리만 아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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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두뇌가 싸워봐 전기쓰고싶은데? 아 무기말고 두뇌가 싸워봐 됐다 자 다음 어떻게 싸우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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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설마 아 설마 와우 아까보다 훨씬 세네요 2배로 세네요 왕이 쓰러졌을 때 때려야 하는 거구나 소리 으아아아악 어잇 어디있어 아 잠깐만 아아 올라가봐 아 야야야야야야 안보여 아 여기 길이 좁아서 야 저거 도끼가 다 바닥에 오기 전까지 한테 때려야되겠는데? 야 이거 도끼로 물 뜨잖아 바닥이 도끼로 지금 하트 하나가 이미 박살이 나버렸네 와씨 와씨 어딨어 됐다 아 나 저 검을 주..어 검 줄 수 있다 잠깐만 줄 수 있다 아니 활 말고 활 말고 활 말고 활 말고 검 주세요 아아 나 이제 밥 없다고요 밥 없다고요 저 다 쳐먹어 일단 조그만한거 다 먹자 아 아씨 잘못 눌렀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팔..팔도 부서졌어? 아 아 아 도끼 무기에는 찰 수가 없다고요? 아 그래요? 어차피 못쓰는 검이었어? 아 그래요? 아깝다 아 아 그럼 굳이 그렇게 까지 안으로 안들어가도 되는데 아니야 야금 야금하면 할 수 있을 거 같애 마왕은 3페이지까지 있는게 중요하네 근데 3페이지까지 있죠 이거 원래 마왕은 원래 저런 녀석은 3페이지까지 있는게 중요해 마왕은 3페이지까지 6페이지까지 무조건 6페이지까지 주문하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명이서 날라오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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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나. 왠지 느낌이 내가 무기 없어서 질 것 같아. 물론 체력이 다해서 지는 것도 있겠지만. 나 저 녀석 아니었어?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안 보여. 아, 눈부셔. 눈부셔서 머리가 안 보여.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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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일어나. 바로 때리는 거, 바로? 피가 너무 없다, 야. 전기를 쓰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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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아 아 아 이게 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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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조용 아니 직접 하는거 아니면 조용 나라고 뭐 뭐 안쓰고싶나 지금 마음이 급해서 이거쓰고 저거쓰고 정신이 어딨어 잠시만 전기좀 쏴야겠는데 아 아 아 하나 없어지고 아 아 일로 오라고 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전기 아우 제발 좀 아 제발 좀 가까이 좀 가까이 좀 가게 해주면 안돼 아 아 전기좀 쓰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이번엔 창으로 바꿨어? 니가 몇개야 이씨 창을 잊어 어딨어 어딨어 아이씨 대꾸 아 뭐야 대꾸가 아니라 아이씨 그래서 한 대면 죽는다고 자동차에 또 어떻게 간다 아이씨 에라이씨 아아 뭐고씨 마지막이야 이거 그냥 때려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아아 아아 왜 갑자기 아 스태미너 아이씨 막을 스태미너 간보는거 봐 거지같은거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지금 아끼면 안되긴 한데 지금은 아낄 데가 아니지 일단 다 써 아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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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개! 아! 먹어! 이렇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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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니 이거 안 끝났어. 분명히 안 끝났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믿을 수 없어. 아니야. 절대 안 끝났어. 아니. 절대 안 치워. 아니야. 그치. 그렇지. 그래서.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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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奇跡を持つ者どもかお前は何者だ我が分からぬとはその意志神よの記憶までは与えてくれぬようだな 我が名はガノンドロフ 貴様らの巣が施した愚かな風味は 僅かな時を稼いだにすぎぬ 見せてやろう 過去を 我が地から戻りしとき 再来するまの世界へ あとまた 戦う時の伝統が遭わず 仕辱されている 鬼戦う時の話は自分だ スタートに挑戦する 하이랄의 도시로 정신을 이끌어 정신을 이끌어 하이랄의 도시로 정신을 이끌어 하이랄의 도시로 정신을 이끌어 아니 저 보석 하나가 무슨 힘을 가졌지 쟤네는 지금 보석이 4개씩이나 있는데 하나를 못 이겨 보석이 도대체 뭐길래 으 으 으 고생도가 잊ってた魔王ってあいつ さっきのは本当にあったことなの 間違いないだろう 遥かな過去世界を滅ぼしかけた魔王 ガノンドロフ 奴は蘇りそして今また いま わらわたちを残し姿を消した いったん監視とりでに戻り対策をねってはどうだ リンク そなたも来てく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빨리 끝내고 싶은데 다행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맞어 첫번째는 잡았다 그래요 재정비하면 되지 잡았다 잡긴 잡았다 어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잡았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아 あ あ あ あ あ 2 ました まま 2 4 4 5 5 5 55 27 5 23 14 7 3 무기를 좀 교체할 필요가 있겠어 이걸 버리고 일단 활도 준비하고 아 이거 쓰면 체력이 줄어든다 했지 맞다 피가 굳는다 했지 굳이 안 쓰는 게 좋으려다 하나 정도는 써보고 싶으니까 일단 줍자 궁금해 궁금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겠죠 궁금하니까 하나씩 주워봐야지 붙여서 쓰면은 두 번 쓰나? 이거를 이거를 버리고 이걸 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손에 들고 있는 건 다른 거니까 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원래 기본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것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니? 그치 그러면 제가 이것도 버리고 쓸만한 거 없나? 그치 부서지는 것도 붙인 것부터 부서지잖아 상관은 없는데 아 이래서 아까 막 장봉이니 뭐니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거 죽을 걸 그랬네 어쩐지 무기 꾸진 거가 계속 있더라 나는 창보다 이런 검이 더 좋아 보이는데 방패라도 붙여주자고? 그럴까? 그러면 그러면 저장해야죠 이거는 방패에다 근데 붙여봤자 어차피 쓸모가 없는데 갖고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뗄 수 있었나? 방패에 붙은 건 뗄 수 있었나? 아니야 뭐 어때 그래 이거 스크랩에드 해제하면은 없어져요 페링하면 공격된다고? 그냥 이대로 가죠 뭐 굳이 궁금해서 들고 있는 건 이 정도만 하고 빼주는 NPC가 있긴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음 그래도 오늘은 뭔가 큰 거 한 건을 했군 그래서 어디인데 다음이 어? 아 이게 열한 번째야? 뭐야 잠깐만 열한 번째 스토리가 여기라고? 아 그러면 음 2 14 14 16 18 3개 남은 건가? 1은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것 같고 14 16 18 14 16 18 저거 어디서 보지? 하나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기법을 모르면 못 깼을 거라니 무슨 말이죠? 아 그 뭐 전기 쓰고 뭐 그런 거요? 그랬겠죠? 공수 없으면? 공수 없으면? 1,000 4,000 5,000 자 이제는 뭐 다른 거 나오기 전까지 뭘 해야 하는 건가? 1,000 4,000 5,000 5,000 5,000 5,000 아 여기 있네 4,000 5,000 5,000 5,000 5,000 5,000 6,000 5,000 말이야 과일전골이 힘을 나게 했다고 과일전골 몇 접시 먹었는지 알아? 당분 섭취 제대로 했다고 문 앞으로 나가면 되나? 프로한테 가자고 여기 있다 고생 많았네 자세히 좀 들려줄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봉인전쟁 신화에 언급되는 마왕이 맞는 것 같아 공주님은 가짜였고 함정을 파는 거였단 거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젤다가 도와주러 오지 않았지 천재지변의 가짜 젤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가짜였어 너희들이 속을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었는데 지금 시대에 없는 젤다 아 아 얘네들은 젤다가 용된 거 모르지 이게 그 마왕 그 다음이니까 아직 용에 관련된 그걸 모르는구나 그치 젤다는 지금 하늘에 있으니 그치 젤다는 지금 하늘에 있으니 미리 수를 써둔 거 같은데 단서를 찾아내라고 오오 그래 맞아 음 단서가 없지 응? 약간 기다려 봉인 전쟁에서 봉인 전쟁에서 마왕과 싸운 건 국왕 라울과 여섯 현자라 그랬지 바람 하염 물 번개 시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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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하나 그렇군 가운데 가운데 거 가운데 아직 못 찾았잖아 한 명이 더 있어 어떻게 생긴 애지 있었나 있었나 아 맞네 미넬 미넬 미넬이라고 했던가 바로 그거야 현자는 아직 한 명 더 있어 찾아볼 가치가 있겠는걸 신화시대 유적이었지? 남은 한 명이 현재도 비슷한 곳에 있는 거 아닐까? 유적을 찾아야 돼? 하이랄 전역을 무작정 찾으론 매우 힘들겠지만 신화시대 유적으로 제안하면 할만하겠군 네 명은 마을로 돌아가서 남은 한 명과 관련 있을 법한 유적 정보를 수집해와 링크는 이때까지 발견된 정보 말고 다른 단서가 있는지 찾아봐 저 사람 능력이 나왔던가? 저 사람 그냥 이거 스위치 이거 그거 확인만 하는 거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찾았다고? 아 이미 찾고 왔다 아 어디서 한번 어디서 한번 봤구나 어허 조용 조용 알려주지마 알려주지마 이 다음을 알려주면 어떡해 근데 요 밑에는 맵이 없는거지? 이미 찾았다고 했다는 건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그걸 했다는 거잖아 봤다는 거잖아 카카리코 마을 갔었어 아 근데 4개 말고 남은 데가 그래 맞아 내가 그랬잖아 4개 말고 대륙은 많은데 왜 4개 밖에 안되냐고 그랬잖아 아 미리 다 열지 말걸 이러면 어렵잖아 미리 다 열어놓으니 헷갈리잖아 잠깐만 여기 갔었고 여기가 거기고 여기가 거기고 여기 갔었고 마을 여기 마을 이쪽에 하나 더 여기에 유적 하나 있지 않았던가 이쪽에 하테노 갔다가 어제 하테노 갔다가 어디 가라고 안 하지 않았어? 그냥 유적지 위주로 찾아봐라 이랬는데 방금 얘기했어? 내가 제대로 못 읽은 거야? 신화시대 유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4개 대륙 빼고 다른 곳을 찾으라잖아 그 말 한 거 아니었어? 다시 물어보라고 방금 말했다고? 분명히 제대로 읽었던 거 같은데 뭐지 말했었어 다섯 번지언자를 찾아야겠어 존하우 문명 아직 보고받지 못했어 그래 말 안 했다니까 분명히 내가 읽어봤는데 말 안 했다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 같은데 몇 개 조사대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건데 젤다님이니까 그래 한 명이 더 있어 신화시대 유적을 다시 조사해 코바 어디 가란 말 안 하잖아 그냥 단소 찾아오라 그랬잖아요 방금 그러지 않았어요? 블루프린트 얘기만 하는데요 이건 아직 안 끝났어요 젤 저건 아직 쟤는 아직 퀘스트를 안 끝내서 아 난 내가 잘못 읽은 줄 알았네 고런시티 갔고 조라의 마을 갔었고 이쪽인가? 이쪽에 하나 있지 않았나? 제 생각엔 대륙마다 있을 것 같은데 조사대가 워낙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아 그때 신전 비슷한 거 찾지 않았나? 지나다니다가 조사대 엄청 많아요 여기 막 지저야도 있고 누구 찾아가라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 근처에 뭐 있지 않았던가? 카카리코 마을이 어디야?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거면 안 간 거겠죠? 지금 오로지 그거 보러 다녔어 가지고 조사 저기 저기 뭐야 조망대 근데 가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추낙조 여기서는 어 근데 잠깐만 여기 어디더라 여기 봐 이렇게 돌 이렇게 솟아오르는 데 있었는데 여기 어제 아 도넛 맞다 도넛 거기도 맞아 도넛 거기 가자 거기가 어디였지?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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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데가 어디였지? 제가 야수문 안 해봐서 몰라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야 도넛이 어디였더라? 어디 사당 근처였는데? 이건 내가 찍어놓은 거잖아 아씨 깜짝이야 저건 내가 찍어놓은 거 내가 찍어놓은 거야 깜짝 놀란 거 동그라미인 줄 알고 나도 퀘스트인 줄 알았어 순간 그럼 여기 와 여기 열라나? 조망대 근처야 그거 조망대 근처야 그거 내 기억엔 이쪽 아 근데 돌 자체가 이쪽이 아니야 이 돌 땅이 이쪽이 아니야 약간 풀밭이었어 여긴 아니고 찾지 않은 곳이었는데 풀밭이었어 여긴가? 그래요 이런 퀘스트가 있을 줄 알았다면 미리 맵을 열지 않았어 아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줄 누가 알았나 이렇게 될 거였으면 미리 다 안 열었는데 어 뭐야 눈앞에 마유이가? 안 잡았나? 일단 갈까 마유이 여기 잡았던 거 같은데 웬만한 동굴 다 갔던 거 같은데 아니 갔다 갔다 갔던데 여기 아니야 좀 더 좀 더 평원이었어 좀 더 평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밝은 평원에 풀밭이었어 풀밭 기억을 되살려 기억을 되살려 아 근데 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이 있었나? 음 아이씨가 우중충하니 알 수가 있나 아 이쪽 아닌데 습지? 아 습지 느낌도 아니었는데 으흠 응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던거 같은데 음 음 um 음 기억을 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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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동그란데도 유적이 었어 맞아 산위에 도너츠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 그때 어제 어제 불태웠던 것이구나 여기에 여긴 아니네 그러면 아니 아까 봐도 없었다 없었어요 봐봐요 아무 말도 없잖아 4개 지방을 빼고 다니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일단 여기 여기 이 아래 여기 4개 빼고니까 여기 하텔 필론에 둘 중 하나인데 추낙지방 아 이쪽은 아니었는데 아 이쪽은 아니었는데 아 뭐더라 둘 중 하나에요 밑에 밑에서 발견했는데 날씨가 흐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랑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아 내 기억이랑 달라 이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좀 밝을 때 봤어 밝을 때 봤어 이 습지 말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저기였어 저기 저기 어디야 저기다 이렇게 이쪽 근처인데 잠깐만 꽤 먼데 거리가 꽤 먼데 어디지 이쪽인가 엄청 먼데 이렇게 보면 저기에 핀이 찍히나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리 끝자락에 찍히는 거 맞아? 꽤 먼데 어디야 와 여기였구나 뒤쪽이었네 저기다 저기다 찾았다 저기를 보고 찍으면은 그 장소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저 산을 넘어가야 되나 여기서 안 보이네 아니 날씨가 이렇게 흐리지 않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흐려 지금 날씨 왜 오늘 안 좋아 비엘 어 아이 잠깐만 아니 날아가면 되지 생각해보니 나 왜 이러갔냐 날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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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너희들 좀 쉬어도 되는데 내가 이걸 다 꺼내 놓고 갔구나 이 아 너희들 좀 쉬어도 되는데 부라색이야 파라색이야 이씨 헷갈려 보라색이지? 저거.. 저 이쪽? 어디야? 어디냐? 아.. 저.. 어디야? 이쪽 아니야? 아닌데? 이건가? 동그라미야 저건가? 도로키 알바? 이거야? 아우 이거.. 이건가? 이거 맞는거 같은데? 이거 맞는거 같애 위에서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보이네 어디에 안착을 해야될까? 오 카카리코 마을 오 여기네 마을이야? 아 그래서 내가 저기는 뭐지? 몬스터단지인가? 막 이랬는데 몬스터가 잔뜩 살고있는덴가? 이랬는데 마을이네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마카스라의 사바 저기를 그냥 어프로 지나가면서 저기를 그냥 어프로 지나가면서 헉! 뭐야? 여기 엄청 큰 몬스터 마을인가 봐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 어 그냥 몬스터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지 근데 마을이었네 어디 지나갔어 심지어 여기 어디 지나갔어 하 여기 어디 지나갔어 여기 어디 지나갔어 여기 어디 지나갔어 네 그랬을거에요 일어서는거 일어선다고? 뭘 일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거구나 몬스터 따라간다는 그건가봐 오뚜기 모양이네 이게 뭐지? 아이고 이게 뭘까? 일단 한번 때려봐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일단 한번 때려봐 아 아 뭔지 알겠다 음 어 반대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야 잠깐만 왼바 안대로 올라가야지 왼언 육 육 육 푹 oux 앗 뚫고 올라가라고? 뭐 굳이 있겠구 붓을? 붓을? 붓을 여기에 있다 내가 막 뗄 수 있는 건 아닌가보네 이거 이렇게 올라갔지나?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놨구나 아 여기도 나올 수 있네 어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어떻게 꺼내? 이게 뭐야 아 얘도 똑같구나 아 설마 공을 휘우우 하고 날리네 공을 날려버려 캥 게임이다 게임 게임을 갖다 쇼우우우욱 춥 그러면 나도 이거 타고 날아가야지 되려나? 나도 날아보고싶어 해봐야지 뒤로 누우라니까 아 이제서야 들어간거였어? 이제서야 들어갔네 나도 날아가게 해주세요 뒤쪽에 상자있네? 그러네 일단 일단 일어나봐 아 짬프 어 어 이게 뭐야? 오 일곱개짜리? 흑 흑 흑 흑 흑 흑 진짜 활로 해볼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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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뒤로 멀리 날아갈 흑 흑 흑 흑 흑 흑 흑 哥 흑 흑 심지어 이거 타고 날아가야 되네 흑 흑 어디갔어 이 이건데 너무 낮은거 아냐? 이.. 쬐끄만한걸로 되려나? 이 쬐끄만한걸로 날아갈 수 있나? 그럴까요? 더 길게 할까요? 길게 하는게 나으려나? 이거는 원래 이렇게 붙여져있네? 엄청 길면 무서울 것 같애 엄청 길면 무서울 것 같애 이리와봐 이리와봐 아이고 뒤집어서 해야하나? 날아가는게 노잼이긴한데 날아가는건 노잼이지만 아이씨 노잼 아닐수도 있어요 아이씨 야야 객도가 안맞는데 야야야 야야야 각도가 안맞잖아 야야 야야야야야 야각도가 안맞잖아 야야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높여서 하면 될 것 같아 됐어 됐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지 이 밑에 심지어 완전 캄캄해서 자 간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저렇게 날아가면 생각보다 재밌는데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됐어 그래도 마을 잘 찾아왔네요 저 도너츠도 나 혼자 파밍하러 다니다가 발견했거든 그러다가 발견해서 아아 비가 오네 오오 마지나 고리 유적을 보러 왔어 어 고리 유적? 그래 저거 위에 아 관광객이구나 하늘에서 떨어진 다섯 개의 고리 유적 중 네 곳에서 조너 문자가 적힌 석탄이 발견됐다는 것 같아 난 그걸 보고 싶어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음 공세된 부유고리 유적은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음 음 일단 족장님 찾아서 음 음 음 음 음 문재점 여기는 숙박하는 데 같고 마을 뭔가 마음에 든다 오 왠지 크니까 여기 여기 족장님이 계십니까 어 이거 뭐야 우리 마을 예쁘다 마음에 들어 누구의 집이지? 족장님 집 맞다 파야야 파야 족장 이름 파야 할머니께서 마련해주신 이 족장 가시 파야에게는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잠도 안자고 밤인데 족장님 침대에서 내가 잠깐 잘까? 족장은 아침에 만나야지 아니 못자네 족장님 침대에서 자려고 했더니 이걸 당신이 족장인가? 아니구나 어 저기 있는 사람인가? 링크님 오랜만입니다 족장님 어디 계세요? 어 은퇴하고 파야야에서 족장 우리 유적에만 푹 빠져 계셔서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알겠습니다 족장님 이분이야? 이분이구나 누구보다 빠르게 유적에 주목하고 조사대를 초대하신 선견지명 사스카 아니요 저 같은 건 선대 족장님으로부터 급하게 자리를 물려받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한 것 뿐인걸요 링크님 어 이쁘게 생겼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파야는 정말 기뻐요 모자가 무거울만하네 젤다님 젤다님과 링크님 두 분 모두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보시다시피 없어 가짜였다구요? 아 근데 저거 하기도 전에 여기 왔으면 젤다인 줄 알았겠다 적발인가요 링크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링크님께서 아무 이야기나 지어내실 리도 없고 아 처음엔 못 들어가요 까카리콘 마을에 젤다님께서 오셨거든요 저 부유고리 유적에 결코 그 누구도 다가가선 안된다고 하셨어요 젤다님은 그 직후 바로 떠나셔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멀리서 봐야 예쁘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데? 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유적 주변에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파야씨와 이야기했어요 음? 이분 조사돼? 마을에 떨어진 고리 유적을 조사해달라고 조나온 문명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이 부유고리 유적은 이곳 카카리코 마을에서만 발견된 거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유적이라 할 수 있어요 저렇게 생긴 고리 유적이 마을 주변에 여러 개에 낙하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부서져 있지만 내부에서는 문자가 적힌 석판이 발견되었거든요 현자 맞네 여기 무슨 현자라고 써져 있었대 아마 저 하늘에 떠있는 유적에도 현자에 대해 적힌 석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명령한 젤다님이 같이 왔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마왕의 부하가 고리 유적의 조사를 금지한 이유도 유적을 조사하면 마왕에게 불리한 것이 숨겨져 있어서겠죠 그래 유적 조사하러 가자 가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부가 비어있다는 게 판명됐대 설마 그 하늘이 이렇게 댕글댕글 돌아가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건가 설마 아까 거기 아닌가 여기가 그 위치가 아닌가 아니 그 위치 아니야 응 맞아 그 위치 아니야 내부에 문자가 기록된 석판이 분명 있을 텐데요 석판을 발견을 해야 된다 하늘섬을 가야되나 우리 유적의 비밀 어떻게 해야 될까 안에 들어가 석판을 확인하자 일단 올라가고 아 비와서 못 올라가는구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여기 한숨 잘 수 있는데 없으니까 모닥불이라도 잠 좀 자게 잠 좀 잡시다 많이 고단해서 어디 잘 수 있는 곳 없나요 침대라도 창고에서 자도 되는데 왠 사다리지 돈 내야 되잖아 어 닭이 왜 지금 울어 요간에서는 돈 내야 되잖아 무슨 어 뭐야 여기 기도할 수 있네 아직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아 돈 내야 되는데 못 내야 되는 거 아니지 재워줘 재워줘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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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갈 수 있는데 날씨 흐린 상태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비 오는 게 싫어서 바꾸고 싶어가지고 단지 그 이유일 뿐이야 이제는 대사가 안나오네 이제는 대사가 안나오네 그래 날씨 괜찮았다 아 여기 사다리 있구나 쨍쨍할 때 조사하고 싶다고 맑은 날 근데 오늘은 맑은 날이 아니네 이쪽에 있네 아 이 하늘 이 하늘 심상치 않아 이 하늘 하늘로 올라가야 되나 그건 좀 귀찮을 듯 아 그건 아니겠지 사다리 좀 뭐가요 뭘 말하는 거죠 뭐가 보였나요 난 아무것도 안보였는데 편법 써서 올라가라고요 아 아 아 여기 여기도 뭐 이 여기 뭐 맞추는 건가 본데 야 잠깐만 어 이 모양은 뭐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가 아 저기까지 아 저걸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어 깜짝 놀랐어 어 나도 놀랬어 어 미안해 어 나도 놀랬네 깜짝이야 아 나도 놀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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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버려 어 그냥 올라가야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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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이야 내 맘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쓰는거지 내 맘이야 내 맘 안될거 같아서 안썼어 안될거 같아서 어 참 안될거 같아서 안썼어 안될거 같아서 어 나 조사대 아니야 일반인도 아니야 난 조사대 따위에 들어갔지 않아 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군 저기까지 거리가 다려나 능력을 아끼려고 한게 아니라 그래요 그만 계속 얘기해서 뭐합니까 어 저기 안에 들어가는 덴가 저쪽인가 저기 지금 공간인거지 오는 쪽이야? 오 역시 큰일날뻔 했네 오는 쪽인가 했네 뭐야 어디야 여긴가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어 저 모양이 여러갠데 이게 뭐지 저 뻑큐 모양이 여러개 뭐야 어디로 들어가라는거지 어 이거 상자다 그냥 기술 써서 들어가면 된다고요? 어디로 올라갈거 같은데 어느 방향에서 기술을 써야되는지를 모르니까 저 바로 옆에 지상화는 한거 저건 한거에요 이쪽 안이라 완전 동그란데 하나 있지 않나 여기 말고 내가 봤던 동그란 고리 유적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자 내가 봤던 고리 유적은 이게 아닌데 더 큰 더 큰 크고 완전히 동그랗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그래요 이거 맞아요?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구멍이 아예 비어있다고 하긴 했는데 어디 부분을 기준으로 비어있다는건지를 모르겠는데 비어있는 부분이 이 안에 있는거 아니야? 그래 내가 봤을때 여기 아닐텐데 여기 말고 내가 본 고리 유적이 여기 일단 마을은 찾았으니까 일단 마을은 찾았으니까 저쪽인데 잠깐만 저쪽이다 위에 뜬 게 뭐야? 이거? 뭐 말하는 거지? 이거? 이거? 이거라고? 이거 안으로 들어가라고? 아 그러네 여기는 들어간 데가 있네? 석판 여기 하나? 사진을 찍으라고? 보류 적의 석판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냥 나가면 되지 아까 그 위에 있는 녀석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되겠네 이 사람 아닌가? 유적 들어갔다 나왔어 사진을 보여준다 설마 석판인가요? 목소리를 들려줘 목소리를 들려줘 부유 고리 유적 내부인가 전화 문자도 있네요 아 젤다 약속 현자의 말 현자 미넬 그래 미넬 남동 쪽의 열쇠를 숨긴다 염원 미래를 맡긴다 남동 쪽 열쇠? 남동 쪽 남동쪽 남동쪽 용의 땅 어? 용이 올라오던 거긴가? 남쪽 아닌데 거기는 아닌것 같은데 마지막 장소 거긴가? 남동쪽 용의 땅 그러면은 에헴 열대우렘 필론의 지방에 열대우렘 필론의 지방 맞네 그러면 아래쪽 웅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필론의 조나우 유적군 오케이 뭐라고 했나 혁혁한 공을 세우셨어요 뭐야 저 말이 꽂혔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미넬 미넬 하이랄 남동쪽 조나우 유적군 대발견이에요 고맙습니다 가자 갑시다 출발 유적 인근에 있는 포플러 고지 조망대의 조사 거점을 설치하자 포플러 고지의 조망대 오케이 일단 거기 가자 페르소나에 나올 것 같다고 가자 그러네 이건 미리 찍어놔서 좋은 점도 있네요 방금은 아씨 어떻게 찾아 그랬는데 흥빙이 신경쓰이네요 우사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제가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가자 불쌰요 일단 한 2시간 1시간 2시간 그 정도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막 특정 걸 골라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쫓아서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아 참 자네도 왔나 알겠습니다 임무기의 호수, 남동쪽 그냥 바로 가면 안 되는 건가? 잠깐만 이건 어디 쓰는 거더라? 아니 여기 불 안 붙나? 나무 없어? 나 여기 불 붙이려고 한 건데 여기 불 안 붙나요? 죄송합니다 불을 아 겁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여기는 불이 안 붙네 뭔가 붙을 줄 알았는데 아 아예 그냥 꺼지는구나 비가 와서 아저씨 여기서 같이 쉽시다 나도 비 오는 날은 싫어요 비 오는 날은 움직이기 싫은데 아 이거 참 음식 좀 그 아저씨한테 과일 종굴 한 접시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과일 접시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뭐 위에 덮을 만한 거 없나? 없네 아니 왜 과일 종굴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비어 있잖아 그래서 좀 미리 만들려고 했지 몇 개 있냐? 근데 과일 거의 없을 텐데 14개 가자 이무기의 호수부터 이쪽부터 가야 되는 거네 이거 그냥 날라서 가면 되잖아 이무기의 호수로 이무를 갑시다 아 왜 잼 냄새 어때서 가자 저오기 저기 이쪽으로 쭉 가면 되네 왜 사과 쬐는 냄새 나름 좋은데 저 불피운데로 가면 되나 불피운데로 갑시다 갔는데 몬스터 뭐야 여기 어디갔어 혼자 먼저 들어가있네 혹시 모르니까 바꿔 너 여기서 혼자 뭐해 아 역시 와주셨군요 엄청난걸 발견한 당신이라면 와줄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저게 뭐야 문자가 적혀있대 음 그렇군 뭐라 써져있어 암호 패스워드 입이 커다란 큰 뱀인데 뱀처럼 보이는데 뭐지 꼬리의 재단 꼬리의 재단 꼬리까지 가야되네 조나무 에너지를 받쳐라 꼬리의 재단 조나무 에너지를 받쳐라 음 뭐가 신경쓰이죠 오 오 저기있다 제가 열면 됩니다 오 ㅎㅎ 어 제가 열면 됩니다 접착 도마로 접착 우? 어? 오 찾았다 전기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멀게 벗고 있는 거 아니야? 비슷한 옷이긴 해요 비슷한 느낌의 옷은 맞아요 근데 다른 듯 방금 방금 제가 뺏어 입었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방금 위에 있었는데요? 잘 어울리나요? 신화시대 옷이면 썩은 거 아니냐? 저 정도면 옷 썩어서 냄새 날 것 같은데 곰팡이스럽겠다 옷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를 또 찾아야 되는 거야? 로베리 씨가 감시 요새로 가야 돼? 감시 요새로 가야 되네 이건 아까 본 것 같은데 아 내가 이걸 먼저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구나 진행하기 애매한데 진행하기 애매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까? 제가 금요일에 금방